거기서 있었는데 거기서 간수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누가 사형 선고받았다고. 소리를 못 내고 계속 울다 보니까 목이 다 쉬어가지고 한국에 대한 동경심이 굉장히 강했었고 그 다음부터 한국에 대해서 궁금하다 보니까 이제 오디오를 계속 듣게 되는 거예요. 온 가족이 사실 탈출을 하게 되는 거죠. 차 타고 국정으로 가는 인천공항 도로에서 제가 굉장히 탄식을 했거든요. 북한과 한국이 똑같은 해방을 맞이했고 6.25 전쟁도 똑같이 치렀는데 이렇게 천지기별을 했냐라는 생각이 그때 현실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박성진 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처음 나오셨는데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북한에서 살다가 2004년도에 북한을 탈출해서 2006년도에 대한민국에 정착을 해서 북한 악기 소해금이라는 악기를 연주로 활동하고 있는 북한 악기 소해금 연주자 박성진입니다. 인사드립니다. 이게 아우라가 딱 봐도 뭔가 예술 쪽에 종사하시는 분 느낌이 딱 들었어요. 아 그랬었어요? 패션기 아니면 확실히 그런 쪽이라. 근데 아무튼 간에 여기 와서도 지금 북한 악기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연주 활동을 하고 계시고 한데 제가 듣기로는 북한에서 한국 노래를 부르다가 사형 선고까지 받아가지고 탈북을 결심하셨다고 들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제가 길게는 얘기할 수 없어서 간략하게 좀 얘기를 하면은 제가 이제 어린 시절에 12살인가 11살인가 그때 예술대학을 갔어요. 북한의 예술대학은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대학 개념보다는 이제 어릴 적에 아이들을 선발을 해서 그래서 9년간 이제 교육을 주는 곳인데 거기에서 이제 음악을 전공을 했고 그 대학을 졸업함과 함께 이제 그 군대, 군기관이 하고 있는 이제 총참부 안에 있는 선전대라는 한국 개념으로 보면은요. 그런 유형의 음악을 하는 단체가 있다고 하면은 뭐라고 표현을 할까요? 군기관에? 아무튼 뭐 군학대 비슷하기도 하고 뭐 연예인들이 나가서 하는 연예인 뭐 굳이 비교를 하자고 하면은 그래서 이제 북한은 이제 군단마다 이제 선전대가 있어요. 북한의 예술은 뭐 우리하고 좀 다른 차원의 예술을 하고 있거든요. 기본이 이제 선전선동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음악 활동을 하다가 우연치 않게 이제 한국 테이블 통해서 한국 노래를 접하게 되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한국 노래라는 것을 몰랐죠.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가 CD가 나오면은 거기에 노래 제목들도 나오고 그 CD 앨범을 출시하는 가수 이름도 나오는데 그런게 이제 밖으로 유출되게 되면은 이게 한국고라고 해서 엄중한 초보를 받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지워버려요. 그래서 그냥 빈테이브예요. 그때만 해도 90년도였으니까 빈테이브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서 들려오는 그냥 가수의 그 가산말을 이렇게 책에다가 일일이 가사를 적어서 이렇게 배우곤 하는데 그때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들었던 노래가. 북한의 노래의 99.9%가 김부자를 찬양하거나 국가를 찬양하는 그런 가산말로 되어 있었는데 제가 들었던 한국 노래는 이게 무슨 사랑을 한다는 그렇죠. 남녀간의 사랑 그렇죠. 남녀간의 사랑이 되었든 인간의 사랑이 되었든 휴먼을 다루는 그런 가산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북한에는 남녀가 사랑이라는 단어를 거의 안 써요. 그럼 뭐 고백할 때 이럴 때는 아예 안 쓰나요? 그럴 때도? 난 너 좋아해. 그 정도? 나하고 뭐 할래? 이런 친구 할래? 친구라는 말도 없으니까 그래서 사랑이라는 단어는 당에 대한 사랑, 수령에 대한 사랑, 국가에 대한 사랑 이렇게 분리어져서 남녀들 사이에서도 사랑한다라는 그런 단어를 잘 안 써요. 근데 이제 사랑이라는 단어를 듣고 곡이 흠치가 돼가지고 막 노래를 듣고 몰래몰래 기타치면서 배우고 하다가 어떤 결혼식집이었는데 제 지인의 결혼식이었는데 제 아는 지인분의 집안이 워낙 좀 북한에서도 권력의 한 줄기 되는 그런 집의 자제분이라서 또 거기에 오는 손님들도 그런 손님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이미 한국 노래를 늘상 듣던 사람들이니까 일반인들은 못 듣게 하지만 자기네는 다 몰래몰래 또 들을 수 있는 기구들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듣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술 마시고 결혼식집에 가서 술을 마시고 뭐 김씨를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면서 춤은 출 수는 없잖아. 장군님 명사상으로 춤을 출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야 너 좀 썩은 노래 좀 한번 불러봐라 이렇게 된 거예요. 한국 노래를 썩은 노래라고 표현을 합니다. 일단 썩고 병든 자본주의 사회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부르게 되었던 노래가 칠갑산이라는 노래였어요. 그때 당시에는 제목도 몰랐었고 한국에 와서 이 노래가 칠갑산에 라는 걸 알았는데 그 노래를 부르고 완전히 눈물받아가 된 거예요. 거기서 뭐 신부, 엄마 뭐 신부 뭐 해가지고 신랑, 신부 다 울고 막 해서 그 분이 저한테 백불을 주더라고요. 고생했다고. 그렇게 하고 왔는데 그게 이제 사다리가 난 거죠. 권력충들이 있었으니까 누구 한 명이 어디다가 제가 이제 고발을 한가봐요. 이 집에서 결혼식하는 집에서 무슨 한국 노래를 불렀다. 그래서 제가 이제 들어갔는데 제가 이제 군대 시설이었으니까 군보의부 보위사령부라고 하는데 그때 당시 보위사령부 오면 우리나라로 표현을 하게 되면 기무사예요. 군기무사 지금 명칭도 바뀌었죠. 이제 김정일이가 그때 당시에는 선군정치 한다고 해서 그 군보의부 그 보위사령부 권력이 그냥 하늘까지 김정일이하고 맘먹는 고위급의 권력을 가져가지고 그냥 잡아가면 그냥 다 죽어요. 뭐 재판도 없고 그냥 거기서 그냥 뭐 다 스채가 돼서 나갈 정도로 그렇게 무서운 것이라고 옛날에 뭐 저희가 북한에 있을 때 무슨 남산에 지하실이 있고 안기부 얘기하는 것처럼 그 정도의 권력을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행사를 하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들어가게 됐는데 거기서 이제 40몇일인가 독방에서 있었는데 독방 한 1평방 정도 되는데 사람이 이렇게 앉으면 이렇게 허리를 못 펴요 머리가 딱 이렇게 닿게 돼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간수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형선고 받았다고 이게 사형선고를 받게 되면은 한국처럼 사형선고를 받았다고 해서 즉시 초용되는 게 아니잖아요. 한국도 지금 수십 년 동안 이제 그렇죠. 사형 제도가 있긴 하지만은 네. 근데 북한은 사형제도를 받으면은 그냥 싸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심정이 어땠을까요. 저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울다 보니까 소리를 내면 또 소리낸다고 애들이 때려요. 그러니까 소리도 못 내고 우는데 한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그 죽음을 받아들이게 되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멀려오는 것이 아 나로 인해서 우리 가족들이 다 몰살된다라는 그 또 죄책감 그러니까 소리를 못 내고 계속 울다 보니까 이제 목이 다 이렇게 쉬어가지고 이렇게 소리가 하나도 안 나가더라고요. 아 색색대는 소리밖에 안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손톱 다 이거 너무 담뼈을 불고 가지고 손톱이 한 보름째 되니까 거의 다 이렇게 물러났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있다가 40일이 지났는데 그냥 나오래요. 근데 얘들이 목소리 톤이 달라졌어요. 뭐지 이거 그리고 보통 이제 고무신을 신고 다니거든요. 그 안에서는 그런데 고무신 신으려고 하니까 신지 말래요. 그래서 목소리도 굉장히 좀 정겹게 들리고 그래서 나갔더니 이제 그 조사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다시는 연변 노래 부르지 마. 갑자기 연변 노래가 또 됐어요. 한국 노래도 아니고 뭐 그러더니 뭐 저야 뭐 어떻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내가 감옥에 들어왔던 이거를 어디 가서 누설을 하지 않겠다는 소약서를 쓰고 열 손가락을 다 이게 지장을 다 찍고 그렇게 하고 나간 곳이 차를 타고 뭐 몇 시간을 가더라고요. 아침에 도착했더니 그게 이제 황해남도 태탄이라는 곳이었는데 사실 90년도만 해도 이제 그 냉전식이었으니까 한국하고 한국도 막 서로가 막 삐다 뿌리고 막 전단지 뿌릴 때에요. 근데 황해남도 태탄이라는 곳이 우리나라 인촌하고 되게 가까워요. 백령도에서 되게 가까운 곳이에요. 거기 막 삐다가 그냥 천지 들어가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그때 이제 내가 배웠던 모든 것들이 고짓이라는 괴리가 굉장히 컸어요. 아니 이게 한국에서는 못 먹어서 애들이 막 깡통을 뒤지고 쓰레기통을 뒤지고 다닌다고 하는데 이게 내가 보는 사진은 도대체 뭐지 이게? 아무리 연출된 사진이라고 해도 삐다가 여러 종류의 삐아들이 있고 거기에서 이제 이게 남주손이라는 나라는 도대체 어떤 나라지? 궁금해지고 그다음에 이제 관심을 하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서 그게 이제 계기가 돼서 탈북을 결심하게 된 거죠. 아무튼 간에 감옥에 있을 때 뭔가 변화가 있었나 보네요. 그래도 감옥에서는 전혀 그런 걸 못 느꼈죠. 그냥 내가 뭐 죽어야 되나 이런 것 밖에 못 느꼈는데 그다음에 후에 나와서 나와서 몇 년이 지나서 물어봤더니 제가 아는 형네하고 그 반대파 세력들과의 권력 다툼이었고 만약에 이 형네 아버지 쪽이 졌으면 그 형수 되시는 분이 북한의 문화잇술부 부부장 딸이었거든요. 대단한 권력들이에요. 북한에서 한다는 권력들인데 만약에 이 형네가 졌으면 저는 그냥 거기에서 죽는 거고 그냥 서리 서문 없이 죽는 거고 이 형네가 살다 보니까 이제 한국 노래가 아니고 그냥 연변 노래가 노래로 그냥 처리가 된 거예요. 사실 그게 뭐 사실 뭐 그때 당시에 무슨 카메라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사실 진술에 의구 그렇죠. 진술에 의구하는데 권력이 세면 다 눌러버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살아났더라고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나중에 이제 그런 삐라를 보시고 탈북을 결심하고 한국에 대한 동경심이 굉장히 강했었고 그 다음부터 이제 행위가 어떤 행위가 일어난다면 한국 노래를 불러서 내가 다시는 부르지 말아야 되겠다 라는 결심보다는 한국에 대해서 궁금하다 보니까 이제 오디오를 계속 듣게 되는 거예요. 라디오를 그래서 그 라디오가 북한에서 잘 들리는 라디오가 KBS의 한민족 방송하고 그 다음에 이제 RFA 그 방송이 미국 방송이죠. 그게 RFA가 그리고 자유아시아 방송 그게 잘 들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 방송을 많이 들어가지고 지금 이제 자유아시아 방송 그쪽으로 제가 라디오를 하는데 또 몇 년 전에는 제 라디오에서 저를 제 목소리를 듣고 탈북하신 분이 저도 찾아오셨더라고요. 이야 되게 감격적인 상봉이 돼요. 진짜 그러면서 이제 한국에 대해서 더 깊이 알게 되었죠. 그래서 그 라디오를 통해서 탈북민이 서울에 갔다라는 것도 충격적으로 들은 거예요. 우와 이게 가능해? 가능해? 그래서 이제 결심을 하게 됐고 제가 좀 전에 방송 전에 얘기를 한 것처럼 제 아버지가 일본에서 오셨다고 했잖아요. 고향이 경상도 마산이에요. 아 그래서 이제 북한에서는 이제 계급적으로도 굉장히 하계급이고 그리고 해서 아버지가 굉장히 좀 불안하셨대요. 아들. 제가 위로 누나 세 분이 계시고 제가 외아들이거든요. 이제 북한을 이제 좀 남성주의 그쵸 약간 남성주의 사이라서 아들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이런 아들이 계속 한국 방송 한국 노래 한국 문화에 심취되어 있고 얘 그대로 여기 놔뒀다가는 목숨도 꾸지 못한다. 정치법을 시원적으로 할 거다. 해서 부모님들이 먼저 결심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시게 된군요. 네. 그래서 온 가족이 사실 탈출을 하게 된 거죠. 어쨌거나 이제 뭐 한국 노래를 부르시고 그다음에 뭐 말마따라 뭐 평양 이런 군대에서 군악대 활동도 하시고 나름대로 약간 북한에서는 그래도 좀 괜찮게 뭐 살아오셨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북한에서 일본에서 오신 분들의 그 집들이 경제적으로는 부유하게 살아요. 그렇겠네요. 일본에서 계속 그 N을 보내주기 때문에 북한에는 평양에는 외화를 쓰는 상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달러하고 N은 아무 때나 사용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경제적으로는 좀 괜찮게요. 괜찮죠. 그런데 사람이 그런 게 있잖아요. 배가 좀 부르고 그러면 다른 데 자꾸 신경을 쓰게 되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욕구가 이제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욕구가 자꾸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서 이제 많이 그 갭이 좀 크죠. 내가 어떠한 나도 무엇인가 사회적으로 어떤 직위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게 또 일본에서 나온 기욱자라고 해서 크게 제약을 받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 이런 것들이 많이 표출이 되죠. 어쨌거나 이제 한국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네. 저희가 이제 북한에서 계셨다가 탈북하신 분들한테 공식적으로 항상 공통적으로 여쭤본 질문인데 한국에 들어올 때 이럴 때 비행기를 타고 오거나 아니면 배를 타고 오거나 그런 과정에서 인천공항이라든지 아니면 인천대교라든지 뭔가 한국에 딱 왔을 때 내가 이제 삐라라든지 그런 것들을 보고 상상했던 이미지 그리고 뭐 한국에 딱 왔을 때 정말 내가 상상했던 그 이미지가 맞았는지 아무튼간에 오시면서 딱 한국에 대한 첫인상? 뭐 이런 건 무엇이었을까요? 굉장히 크죠. 그게 저는 그때가 인천공항으로 들어오잖아요. 인천공항이 지금도 전 세계 1위 서비스 1위라고 할 정도였으니까 저희가 봤던 그 인천공항이 얼마나 멋있었을까요? 아 그러니까 이제 진짜 그 저희는 이제 몽골을 통해서 왔는데 몽골을 통해서 몽골을 통해서 그 입고 있던 옷도 그냥 그 사막에서 뒹굴들어 나오지진 않아요 그런데 인천공항에 왔는데 제가 중국에서 이제 여기로 말하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제 라이브 카페죠 거기서 한국 사람이라고 고짓말을 하고 기타 치면서 거기서 취직해서 노래를 부르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몰이를 이만큼 장발을 했었어요 네 그렇게 하고 들어왔는데 아 사실 뭐 거기에서 뭐 수용소에 있는 사람에 몰이가 무슨 뭐 종교께 무슨 다듬어지기를 했겠어 뭐 하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너무 내 자신이 너무 창피하고 막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막 들어가고 싶은 그 주변에 그 사람들이 미소 그리고 이제 그 주변에 또한 그 환경 이런 것들이 너무 청하하고 너무 이뻐서 내 자신이 스스로 막 민망할 정도로 그리고 그 차타고 국정으로 가는 그 인천공항 도로에서 제가 굉장히 탄식을 굉장히 이제 와 이게 북한과 한국이 똑같은 해방을 맞이했고 6.25전쟁도 똑같이 치렀는데 와 이게 몇십 년 반세기가 지났는데 이렇게 천지기병을 했냐라는 생각이 그때와 이제 현실을 느끼게 되더라고 와 이게 진짜 한국은 진짜 천국이고 북한은 지옥이래 라는 것을 조윤은 동시에 살아봤잖아요 또 우리가 한 세대에서 북한도 살아봤고 한국을 살아보고 한국을 처음 봤을 때 그 주변의 환경들이 느껴지는 그 와 그 환희가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뭐 인천대교 혹시 건너셨나요 오시면서 그럼요 그럼요 그냥 얼굴이 계속 밖에만 그 도로가 얼마나 멋있어요 그리고 이제 시내에 들어와서 그 시내 도로에도 그 좋아하라고 해야 되나요 얼마나 또 옆에가 멋있잖아요 뭐 돌로도 싸놓고 잔디도 해놓고 나무도 심어놓고 그런 환경들이 사실 평양 도 깨끗해요 평양도 그리고 평양의 주변의 환경도 굉장히 깨끗하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탈북을 하면서 평양에서 출발을 해서 지방을 오면서 북한의 현실을 그때 처음 봤거든요 평양에서만 살다가 그때 보고 그게 이제 마지막에 북한의 모습이었잖아요 제가 회룡을 통해서 건너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평양 생각보다도 북한을 생각하면은 평양은 요만한 1%밖에 안 되고 그 대부분의 지방의 환경을 마지막으로 보고 나왔기 때문에 와 그 한국의 도로와 그 주변의 환경들이 저한테 주는 그런 환희가 대단하게 크더라 그리고 이제 국정원에 이제 오시는 그런 과정이었잖아요 네 국정원에 와서도 뭐 보니까 조사도 받고 몇 개월간 또 하나원인가 그런 데서 이제 거주를 하고 하잖아요 국정원에서 혹시 겪은 에피소드가 일단 뭐였어요 저는 이제 보통 이제 국정원에서 조사를 끝나고 하나원으로 건너가는데 저는 이제 조사가 좀 길어가지고 하나원 생활을 못했어요 아 조사가 길어가지고요 네 제가 있던 부대에 또 그런 뭐 돼가지고 그래서 뭐 뭐 꽤 많이 오더라구요 뭐 국정원에서 조사하고 기무사에 군대에서도 오고 뭐 경찰에서도 오고 조사를 계속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저는 이제 국정원에서 제일 그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아니 밥을 먹는데 식당을 갔는데 식판에다가 막 이렇게 자율로 이렇게 퍼먹잖아요 그렇죠 약간 뷔페식으로 먹긴 하죠 네 국정원에 오니까 다 그렇게 먹더라구요 네 네 식판을 줘가지고 이제 들고 다니면서 지금 먹는데 그 처음이니까 이게 많이 푸기도 창피스럽고 그러니까 적당히 푸고 왔는데 얼마나 또 먹고 싶겠어요 그렇죠 사실 그런데 이제 다시 가서 포우는 걸 모르는 거야 이게 뷔페에 대한 인식이 없어가지고 이거 도대체가 이거 어떻게 해야지 하고 더 먹고 싶은데 네 더 먹고 싶은데 프로는 못 가고 먹고 가고 있다가 다음번에 가실 때는 그래 라면 눈치 안 보고 조금 더 포우할까 조금 더 포워도 계속 먹고 싶은 거예요 너무 반찬들이 맛있어가지고 조사할 때 조사 나왔던 분이 점심이라면 점심밥 잘 먹었냐고 그래서 제가 그 말을 했어요 지금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니 무슨 그게 뭐 도대체 저도 막 많이 먹기도 좀 그렇고 누가 보는 눈이 많아가지고 네 다시 또 가서 포 먹으면 또 안 되고 하니까 에? 무슨 말씀 하시냐고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했더니 아 성진씨 그거 자기가 먹고 싶은 대로 포 와서 다 먹잖아요 그러면 또 가서 포목으로 하고 그렇게 해 놓은 거예요 아 원래 그런 거예요 또 무엇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이 아직도 그래서 부패를 가면 계속 그 생각이 나거든요 지금도 아 그리고 뭐 조사 이런 거는 뭐 국정원에서 조사하면 뭐 저희가 그 이제 뭐 안기부에서 뭐 남산에 지하실에서 뭐 때리고 막 그런 생각이 사실 없지 않아 있거든요 혹시라도 그렇게 할까봐 좀 무섭죠 구타라든지 네 전혀 그냥 똑같은 이런 방에서 그냥 일대일로 조사를 하고 근데 만약에 이제 뭐 뭐 거짓말을 하게 되면은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부모님들이랑 같이 왔기 때문에 도저히 말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네요 사실 이게 사람이 말 맞춘다라는 것도 인생에 자기 일대기를 지금 한국에 도착하는 그 순간까지 다 쓰거든요 일대기를 아 그것도 한 분만 쓰는 게 아니에요 반복적으로 계속 써요 그러면 거짓말을 하게 되면은 어디에서 걸리게 되어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쓰는 건 아무것도 하냐 계속 반복적으로 굴만 써요 군대 생활 몇 년도부터 어떻게 혹시 거기에 당신이 있던 뭐 대대장이 혹시 이름이 뭘까 이런 거 몇 번을 쓰었는데 그것도 생각하면 아버지 어머니도 그거 다 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아들하고 뭐 어디 하나가 안 맞으면은 금방 그냥 저희 누나가 후에 오셨거든요 아 좀 있다 오셨어요 다 잡혀서 나가고 아버지 어머니 조만 살아왔고 아이고 이후에 이제 다시 이제 모셔왔는데 아 이제 딱 중국에 와서 전화를 할 때 한국인도 오면은 무조건 나이 줄이다 무조건 나이 줄이다 부모님들이 근데 웃긴 게 뭐냐면 부모님들이 이미 자기네 자식들 나이를 다 썼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조사를 하면서 나는 뭐 우리 딸이 뭐 뭐 나이까지 다 써놓고 그걸 다 까먹어 온 거야 까먹고 여기 오면은 그래도 조금이라도 한 살이라도 젊으면은 우리 애들 취직할 때도 좋다 아 그래서 그래서 했는데 누나가 와가지고 빡빡 우긴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누나가 65년도인데 뭐 68년도라고 빡빡 우긴 그 3년이 비잖아요 그러면은 그렇죠 그 3년을 더 어떻게 맞춰야 돼요 되게 어렵거든요 나이 하나를 줄이고 하는 게 학교부터 시작해서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그걸 다 계산 쪽으로 자기가 해서 이거 줄여 나가야 되는데 그게 가능 안 아니 국정원 그 조사하던 분이 그러니까 몇 번째도 계속 거짓말을 하니까 책상을 깨끗 쳐드려요 거짓말 그만하라고 당신이 여기 부모님들 오셔가지고 다 입니다 누님 되게 억울하셨겠네 네 그래가지고 누가 그 말을 했대 사실 어머니가 나이 줄이라고 해서 줄였는데 아니 다 말해놓고 왜 나보고 줄이라고 했을까요 뭐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이야 아무튼 뭐 뭐 어떻게 보면 뭐 중요한 걸 볼 수도 있는데 별거 아닐 수도 있고요 사실 아무튼 그런 에피소드가 있으셨네요 진짜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